안녕하세요. JP로켓 박랩입니다. 지난 로켓트리 영상 이후에 소형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채팅방에 고도 측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PCB 기판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먼저 PCB를 설계하려면 CAD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카이캐드를 검색 본인의 OS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카이캐드 실행 후 회로드 편집기 실행 심볼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면 다양한 부품들이 나옵니다. 예시를 위해 아무 칩이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SD카드도 추가, 와이어를 클릭해서 대충 이어줘 보겠습니다. PCB에 회로드를 삽입하기 위해 PCB 풋뿌린트와 맞는 부품을 할당해줍니다. PCB 풋뿌린트란 PCB 레이아웃에서의 회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CB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고 회로드에서 PCB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회로드에서 그린 것이 PCB 기판으로 옮겨지고 1번, 2번 연결했던 것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와이어를 선택해서 각 핀을 선택하면 구리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보기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삽질을 좀 하느라 처음부터 녹화를 누르지 못했는데 와이어를 전부 연결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로 연결선을 대체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레이어를 사용해서 연결해줬습니다. 다 완성했으면 거버 파일로 출력해주고 PCB 제작을 위해 저는 JLCPCB라는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Order Now를 눌러주고 Add Cover File을 누르면 거버 파일로 출력해준 Z 파일을 넣어줍니다. 가격은 5장에 2달러입니다. 물론 배송비는 10달러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처에서 주사기용 솔더크림을 주문 솔더를 바르고 열풍기로 무적의 380도로 지져줍니다. 하...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되지? 여기서부터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열풍기가 알리산이라 그러니? 솔더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해외 거래처에 좋은 솔더를 구매 솔더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지져줍니다. 그럼 다음은 압력 센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른 부품이야 다리가 튀어나와있어 잘 붙일 수 있는데 압력 센서는 구리판이 CPU처럼 바닥에 있기도 하고 구리판의 한 변이 0.3mm로 정말 작기 때문에 납땜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달라붙는거야... 무적의 380도로 지워주면 얼추 붙습니다. 압력 센서도 했는데 SD 카드나 메인칩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스위치랑 캡도 달아주고 무적의 380도면 끝! 뒷면에서 단추형 배터리 홀더도 부착 다시 앞면에서 LED를 붙이고 합선이 된 부분들은 솔더워크로 청소를 해줍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플러스를 안 발라서 그런가? 그리고 컴파일용 배선을 달아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넣어줍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넣어줍니다. 얼추 완성됐네요. 그런데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상단과 하단 레이어에 그라운드를 연결해 부모니 누락됐습니다. 아씨 왜 그러냐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점퍼선으로 떼어주면 끝! 연결부기도 커넥터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아두이노 온호를 프로그래머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디를 열어주고 틀에서 에타인이 보드로 설정한 뒤 업로드 유징 프로그래머를 선택하면 업로드 완료! 보드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고 압력을 측정한 뒤 파일 확인 오 나이스! 뭔가 파일이 생성됐네요. 보이드 셋업에 넣어놨던 텍스트는 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압력 데이터를 볼까요? 역시 한 번에 되는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안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디버깅 할 때 부품시키면 비본 2주는 걸려서 빠르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실험과 함께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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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